10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주세요. 우리 공동체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새내기들이 오늘 처음 이렇게 청년부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삶에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방향을 잘 정하셔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고 사회에 대학에 가고 사회에 나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10편 51편 12절이 2022년 한 해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야 할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10편 51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한 해를 여는데 이 10편 51편은 이제 다윗 왕의 위대한 왕 다윗 왕의 실패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그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질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10편 51편이요. 이 10편 51편을 보면 그 소제목이 나와요. 시작할 때 소제목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면서 다윗이 바세바와 동치만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그런 시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 10편 51편을 이해하려면 이 소제목에 나와있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 그 앞에 뭐가 나와있어요. 바세바와 동치만 후 이것을 이해해야만 이 10편 51편의 이 노래가 깊이 있게 이해가 될 수 있죠.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일대왕 초대왕인 사울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져서 이제 사울왕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이제 즉이 이대왕으로 즉위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왕으로서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하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 왕이 여러 왕위에 오른 후에 여러 견고하게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것 정치적인 것 또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 관한 것도 이 다윗이 굉장히 전쟁에 능한 왕이어서 주변 국가를 정벌하게 되죠. 그게 10장까지 나와서 주변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작은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변의 나라가 다 굴복하고 말아요. 그런데 해가 바뀌면서 왕들이 다시 이제 다툼이 일으켜지죠. 계속해서 그 나라가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이 정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자기네들이 힘센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조공 바치는 게 열받으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반역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암몬이 암몬과 이 사무엘 하 11장에 보면 이 상황이 나와요. 그런데 왕들이 이제 다툼을 이렇게 왕들이 전쟁을 해야 하는 시기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군대 장관 요하베에게 자기의 모든 군대를 줘서 가서 정벌을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만큼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국이 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다윗 왕의 때에 이스라엘의 전쟁에 능해서 웬만하면 패하지 않는 그래서 주변을 다 정벌해서 다 평정해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제 다윗이 자기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왕들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군대 장관에게 가라고 해서 전쟁을 시키죠. 그런데 이 요하베이 굉장히 전쟁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이 암몬의 수도까지 진격을 하게 됩니다. 진격을 해가지고 이 수도엔 라빨을 딱 둘러싸고 농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복을 해버리려고 쭉 둘러싸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이제 이 상태 3월 11장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치였던 이 다윗왕이 전쟁을 나가지 않으니까 이제 무료해지고 잠도 자고 막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잠깐 잠을 자다가 이제 잠을 자고 원래 치열하게 살아갔던 사람이니까 계속 잠만 자겠습니까. 일어나서 이제 왕궁의 옥상을 이렇게 위에서 왕궁 위에서 이렇게 딱 거닐고 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주변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보이고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아리따운 여자가 목욕을 하고 보이는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게 바로 바세바라는 여인이에요. 한눈에 반한 다윗이 그 바세바를 왕궁으로 끌어들여서 간흥을 하고 맙니다. 정말 위대한 왕 이 다윗의 이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라고 또 영어 이름은 데이빗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대한 왕이에요. 근데 그런 위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애하며 하나님만 사랑했던 그 왕 하나님을 노래했던 왕이 그 무료함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만 거죠. 자기의 정욕 충동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세바를 범하고 돌아갔는데 거기까지도 이제 아무도 모를 일이잖아요. 자기의 측근들과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 그 측근들만 알고 왕이니까 권유로 다 이렇게 입막음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말이 들려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남편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이 바세바라는 여인은 다윗의 33인의 용사들 그 군대 장관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장군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아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충직하고 정말 다윗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충직한 사람이죠. 그 아내가 이렇게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우리아를 소환시켜라. 전쟁에 나가있고 나빠를 둘러싸고 있는 그 장군 중에 한 명을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집에 휴가를 주는 것처럼 집에 들어가서 좀 가정도 돌보고 그래야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아가 말을 잘 듣고 예쁜 아내의 바세바를 만나러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주면 아멘 할렐루야하고 시로 들어갔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 우리아는 그 아내를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왕궁에 거기에 왕의 종들과 또 군사들이 왕궁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과 그 문지기들과 같이 누워 자고 그들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지 않고 왜 돌아가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저는 이 전쟁통에 전 돌아가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모두가 하나님의 법계가 또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을 치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저 일신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불타오르죠. 그렇게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고 임신했다는 게 드러나야 덮어지는 건데 우리아가 가정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1차 실패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이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이 우리아가 술 취하면 집에 갈까 해서 잔치를 벌이고 술을 잔뜩 먹였는데 술 취한 상태로 또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또 어울려서 잠을 자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너무나 충직하고 너무나 나라를 사랑하고 왕에게 충직했던 이 우리아는 편법이나 자기의 일신의 안의를 위해서 그러한 자기의 시간들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멈췄으면 좋을 텐데 여기서 멈춰가지고 그냥 그래하고 하면서 그때 시인하고 뭔가 일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 다윗은 그럼에도 3차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편지를 쓰는 거죠. 자기의 충직한 군대장관 요하백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가지고 누구의 손에 들려보내냐면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를 가장 전방에 가장 치열한 전투에 내보내놓고 너희들은 뒤로 물러나라. 그를 죽게 하라. 그러니까 살인교사를 한 거예요. 살인을 지시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아가 죽고 맙니다. 충직한 사람이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우리아는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로 인해서 남편의 죽음을 듣게 된 바세바는 통곡하며 울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남편의 죽음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 바세바와 바세바를 다시 왕궁에 불러들여 바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하 11장 27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지막 한 문구가 이렇게 기록이 돼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모든 것들 은밀히 그 모든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그런 모든 거짓된 다윗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0편 51편의 배경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바세바와 동치만 후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라고 이렇게 이 10편이 기록됐다라고 이야기했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해요. 뭐라고 하냐면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말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 상황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부자와 한 가난한 사람인데 자기께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이 정말 애지중지 딸처럼 키웠던 암양을 빼앗아다가 그 손님에게 대접하고 말았다. 죽여서 바치고 말았다.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이 이 부자의 행동에 대해서 크게 화를 냅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런 놈이 있다면 당장에 죽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가 불쌍해 여기지 않냐고 이런 일을 행했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나단이 하는 말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요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해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뺏어 내 아내를 삼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많은 걸 주지 않았냐. 왕이었던 사울의 집에서 있었던 모든 걸 너에게 줬고 너의 주인의 집에 있었던 걸 너에게 다 주고 네가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하였고 남보다 더 많이 갖게 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네가 더 필요로 부족하다고 여겼다면 나는 더 좋았을 거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더 좋았을 거야.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악한 일을 행했느냐. 말합니다. 누군가 우리는 우리에게 와서 잘못을 이야기하면 어쩌면 다육과 같이 행동할 수도 있어요. 내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잘못을 행할 때가 있겠죠.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제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졌던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굉장히 감정이 격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삶이 바뀐 다음에 예수 글소를 진짜 진정으로 만나고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할 때에 나의 인간성과 나의 도덕성과 나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정리 정돈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저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무서운 오빠로 왜냐하면 격한 감정과 격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뀐 후에 제 여동생이 제 주변에 살삭 달라붙어가지고 맨날 따라다녔어요. 대학교 때 어릴 때가 아니고 너는 친구 없냐고 하면 나는 오빠가 좋아 그러면서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면서 한 말이 했어요. 오빠 진짜 많이 달라졌어 라고 그래 뭐가 많이 달라졌냐 나는 하나도 달라진 것 같지 않는데 뭐가 많이 달라졌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빠는 항상 화낼 준비가 돼있는 사람 같았어. 무슨 잘못을 오빠가 해놓고도 오히려 큰소리 쳐서 자기가 잘못 안 한 것처럼 더 큰 소리를 치고 더 화를 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오빠는 오빠가 거짓말을 해도 그 거짓말을 감추기 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했었어 라고 근데 그 동생은 그냥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한 것 같이 이야기했을지 몰라도 그 말이 제 마음에 모처럼 바뀌었어요. 아 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내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잘못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사람이구나. 나는 내 감정이 편안하기 위해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감정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냈던 사람이구나. 내가 기분 나쁘니 너도 기분 나빠야지. 내가 성질이 나했는데 넌 왜 웃어. 이런 약간 억하심정이 많았던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런 생각 하게 되면서 제 인생이 진짜 많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제가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그렇게 깨달아졌을까요? 아니요.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정말 다윗에게 흠뻑 빠졌던 사람이거든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제 삶의 그런 방향성을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사건을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할 그때에 나단이라는 선지자는 다윗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거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힘없는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왕들이 주님의 선지자들을 쉽게 죽였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 앞에 넙죽 엎드려져서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그 시인과 회개가 바로 오늘 10편 51편의 회개인 것이죠.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에 그가 당신입니다 말한 후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이 10편 51편을 썼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찬양과 시를 쓰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왕으로서 왕들이 행해야 되는 왕도의 기준이 됐던 사람 이스라엘 왕들의 왕도의 기준이 되었던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사람에게도 뭐가 있어요?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죄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실수와 실패와 죄의 살인자의 죄 가늠하는 자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을 위대하게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왕의 계보를 있게 만드는 이름을 세우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렸던 그의 삶을 하나님을 향했던 다윗의 그런 향함이 시선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추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전쟁의 왕입니다. 다윗 앞에서 사람의 삶과 죽음 자기의 군대, 자기의 어떤 군인들도 많이 죽었고 상대방 적군들도 많이 죽은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의 인생은 전쟁으로 점철됐다 할 만큼 수많은 다윗이 역사에 등장하는 것마저도 전쟁 속에서 권리학과의 싸움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럴 만큼 다윗은 피울림이 많은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라의 죽음도 어쩌면 흔하게 전쟁 속에 죽어갔던 하나의 어떤 사람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의미에서 다윗이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나 다윗이 어떤 곳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직하지 못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자였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다윗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의 시대에는 많은 전쟁과 죽음과 삶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이겠죠. 어쩌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어떻게 자기 우리아의 죽음, 자기의 어떤 부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넘어가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다 이때 당시 상황들을 기록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살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쟁 속에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다윗의 그런 행적에 의해서 나단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지적하냐면 당신의 일한 죄가 여호와의 적들에게, 원수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공예하고 하나님은 바르신 하나님인데 당신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당신이 정직하지 않고 공의롭지 않고 의롭지 못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요? 다윗 왕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라를 세운 왕이기 때문입니다. 신본적인, 정말 사울왕의 인본적으로 세워졌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왕의 위를 세우고자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녀의 죄와 잘못은 누구의 부끄러움이 되죠? 아버지의, 부모님의 부끄러움이 됩니다. 자녀들의 죄를 짓고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누구네 아들, 누구네 딸 그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짓게 되면 누구의 이름에 먹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대신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되어오지 않으면 그 마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 나난에게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드러낸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많은 극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죄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처절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었으니 나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고 멸망시키고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본성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너를 용서해줄게 라고 했을 때 마음이 주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는 죽어야 돼 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나를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신다는 말을 내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주님의 용서를 듣고 기뻐할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의 얼굴을 나의 죄에서 내게서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이 불꽃과 같은 능정자를 날 볼 때 나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강렬한 죄를 살피시는 눈을 내게서 잠시 돌이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어지죠. 다윗의 간절함을 엿볼 수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섯 가지로 구분을 지어놓을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요. 첫 번째는 정한 마음 즉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여섯 가지의 속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섯 가지의 그런 일하시기를 위한 어떤 소원을 아래줘. 주님 제 마음 속에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벗어나니까 무엇을 해요. 가늠하고 살인하는 그런 죄의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에서 나를 깨끗한 마음으로 돌이켜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할 마음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의 초반이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직한 영 즉 죄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심령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마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실 그런 정직한 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직한 영을 내게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로 인해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려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쉽게 숨고 도망치려고 해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었던 나담과 하와처럼 몸을 가리고 풀 속에 숨으면 안 보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달라붙어야 돼요.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내 아버지시잖아요.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을 줄 아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위처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주님의 성령으로 내게, 주님의 성령을 내게로 내게로부터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이 떠나가시면 우리에는 가치가 없어요. 사람이 죄를 범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의 가운데 있다가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후에 육체가 되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완성은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완성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게 임하실 때에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야만이 우리는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과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는 죄의 덩어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정함이 없는 갈대처럼 막 바람에 이쪽저쪽 흔들리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을 보면 탐욕에 불타오르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봤을 때 정욕 가운데 그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수많은 죄가 우리의 삶에 다닥다닥 달라붙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정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 죄를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는 이 말에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니까 뭔가 교회의 어떤 자원하고 뭔가 내가 좋은 어떤 행동을 행하는 어떤 자원하는 어떤 자원봉사 같은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는 것은 이 전반적인 이 지금 51편의 모든 것은 뭐냐면요 회계입니다. 회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에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자원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잘 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겠어요? 뭔가 조건을 대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스스로 내가 자원한다는 것은 스스로 내가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해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스스로 내가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왜? 지금 다위에서는 스스로 넘어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망이 넘어져 버린 자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스스로가 주님의 도를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후에 보면 이 10편 51편 이후의 후반절을 보면 상한 심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상한 심령 마음 상해가지고 나왔을 때 내가 마음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린 것을 주님 좋아하신다. 내 중심적인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드려지는 제사와 번제물을 원하시지 않는다.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이 말은 그 모든 제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찍고 우리의 죄를 인지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번제물로 내려놓는 그런 상한 심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주의의 법도를 지키지 못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내용이 찢어졌습니다. 내 삶의 추구가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이 없어도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생 속에 주의 가운데 거였습니다. 내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을 다시 정결하게 주님 세우기 위하여 내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위로받으라고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며 이제껏 살아왔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찢고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위대한 왕 다윗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 다윗왕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건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어떻게 해결하고 기도할 것인가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이 내 마음을 회복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해복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이 다윗의 시편의 모습처럼 주님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구원의 기쁨 회복의 즐거움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이 견고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견고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붙들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해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이 한해를 나아가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소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옅어졌기에 우리는 신앙자의 모습을 우리는 이 시대적인 파도에서 밀려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도덕성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소의 보혈을 붙잡고 의지할 때에만이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신앙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 앞에 넘어지고 주님 앞에서 깨지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을지라도 주의 복음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소의 복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